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2월 1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떠밀리듯이 그렇게 자리를 내놓게 됐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언론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한 방향으로 쏠리니까 결국은 이번에도 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정치판은 참 알기가 힘든 그런 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어디서 분위기를 잡는지 그냥 분위기를 잡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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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면서 그냥 언론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냥 물러나라고 아우성을 치고 왜 물러나는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은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떠밀리듯이 그렇게 쫓기듯이 그렇게 물러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참 우리 사회가 대단히 좀 위험한 사회구나. 그냥 관역을 설정해 가지고 그걸 그냥 때리게 되면 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더물죠. 자 이 보시게 되면 어차피 이제 물러나는 것 같으면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깔끔하게 그냥 숙고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자명하고 그다음에 근사한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물러나면 모양이 좋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만두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준석 씨를 만나 가지고 참 그게 물러나는 것과 더불어서 김기현 당대표의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 김기현 당대표는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이준석 씨를 만났겠죠. 그러나 고심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중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아니 그 친구를 왜 만나는데 이런 게 다 이제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물러나는 것도 모양새를 크게 이렇게 구기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김기현 여당 승리 절박 사퇴 총선 4개월 앞둔 여권대혼동 중앙일보의 톱뉴스죠. 이제 그냥 물러났으면 좋았을 건데 명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퇴 직전에 이제 이준석 씨를 만난 거죠. 이준석 씨는 여러분들 그렇게 만남에 관한한 그렇게 질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들이나 동료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 항상 버튼을 눌러 가지고 녹음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녹음을 또 까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어떻게 아무리 정치판이지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평판이 좋지가 않죠. 김기현 당대표가 이렇게 그만두기 전에 이준석 씨를 만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안지는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이준석 씨가 언론에 부는 것 자체가 그냥 사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김기현 그런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의원기수로 보나 그다음에 또 울산광역시장도 지내고 했기 때문에 연배로 보나 하면 좀 노예한 그런 정치인의 반열에 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준석 씨하고 만남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씨가 또 먼저 입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헤드라인에 떠오를 정도니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이준석이가 떠드는 것 자체가 김기현 씨가 말한 것 사실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번에 김기현 씨에 대해서 또 실망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지냈으니까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서로의 그치에 간에 논의했다. 이준석은 회동이 끝난 지 약 3시간 만에 생방송 유튜브 방송에 출연 회동에서 오간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두 사람 사이에 비공개로 했으면 그냥 입을 다물어야지 그걸 또 부들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너희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건데 김기현 씨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마지막에 만나 가지고 자기의 용태와 관련한 그런 모양새를 그냥 구길 수가 있냐 이야기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세상 참 헛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시면 당장 밑에 여론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의견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뭘 하려고 준석이를 만났나 저런 친구는 상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김기현 당대표가 잘해보려고 했을 것인데 그런데 이준석을 만나는 정말 잘못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용태와 관련된 그런 미담은 다 사라지고 이준석이를 만난 것만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일어날 것을 다 계산을 하고 만나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대종을 이루는데 찬성이 572명이고 반대가 16명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설문조사인 겁니다. 완전히 이번에 마이너스 처리가 돼버린 겁니다. 김기현 당대표는. 또 그 밑에 님은 김기현 씨 당신은 어째서 이준석이를 이런 상황에서 만났는가 131명이 찬성이고 한 명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배착을 둔 겁니다. 이때 참 잘해야 되는데 용태를 한다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포장을 좀 건사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발을 빼야 되는 거죠. 참 보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여러분들 공직생활을 한 해 두 해 해보는 것도 아니고 요직은 상당히 원내대표 당대표 울산광역시장 아마 김기현 씨가 사선 정도 될 겁니다. 다선 의원 다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이 전공과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 그거 다 녹음해놨다 다음에 필요할 때 까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순진하니까 정치판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국민의 힘이 번번이 안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제 생각은 이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김기현 대표 사퇴 직전에 이준석을 만나서 현안을 논의했는데 이준석이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김기현 당대표의 행동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5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 를 응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95%가 아니 그 친구를 왜 만나노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참 모양새를 잘 만들어서 나오는 게 중요한데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 그냥 제가 엄청나게 많이 달린 여러분들 댓글 가운데 몇 개만 그냥 그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니 만날 친구가 그렇게 없냐 그 정도 속도 없이 뭔 정치를 한다고 하나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정도의 사람이 보수당 대표를 했다니 기가 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한 사람은 그냥 한심한지 그냥 어휴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사람이 국힘당 당대표였다니까 기가 차고 한심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김기현 당대표가 왜 물러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여론을 가지고 이제 몰아붙이게 되면 대부분 그 겉센스이든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자명을 하누나 이틀 정도 해 가지고 잔고 끝에 결국 국가와 당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새를 딱 만든 다음에 나오고 나온 다음에 여러분 이준석을 만나는 그거야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참 오늘 파사디님은 김기현 씨가 성숙하지 못한 정치인 듯 합니다. 보통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본인 정치 일생에서 아주 제가 볼 때는 오점을 남긴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뭐 이런 사람들처럼 큰 공직은 맞지 않지만 결정적인 그런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냥 뭐 본인의 진심과 관계없이 온 세상에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뭐죠 그냥 두들겨 펴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참 태각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김기현 씨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다. 사실 여러분들 애시당초 김기현 씨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2년도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 청량에 여러분들 지역구를 두고 있는 당시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 굳이 여러분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죠 결과도 제대로 발표 안 하고 그냥 김기현 씨를 당대표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원래 그 자리가 나경원 씨가 될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거를 뭐 윤시민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붙여가지고 나경원 씨를 그냥 뭐죠 결박하듯이 꿇어 앉혀가지고 무리하게 김기현 당대표를 옹립을 한 거 아닙니까 선거 자체도 문제였고 후보자를 꿇어 앉히는 자체도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 세상사가 다 무리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그렇게 흘러갔으면 나경원 체제 같으면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없었을 거라고요. 내가 그때도 말이죠. 여러분들 권리당원 국민의힘의 권리당원 가운데 아주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단식도 하고 야당을 쳤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맡겨서 안 된다고. 그래도 굳이 여러분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진석 씨와 맡겨가지고 이렇게 무리수를 윤심이 어떤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은 억지로 만든 거 아닙니까 김기현 당대표를. 물론 김기현 씨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정한 선거를 통해가지고 했으면 나경원 씨가 당대표를 맡았겠죠. 그거를 그냥 꿇어 앉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말은 잘 안 하지만 다 그 상황을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다 지켜봤잖아요. 다 지켜봤는데 그렇게 이제 무리수를 둬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공인으로 살아갈 때도 정도율을 걸어야 된 정도를 바른 길 올바른 길. 김기현 씨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올바르지 않은 길을 김기현 씨도 선택했고 윤 대통령도 선택했고 국민의힘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거의 이제 이렇게 파국이 발생한 거죠. 아까운 겁니다. 이 김기현 당대표가 이렇게 물러나서는 안 되는 건데 좀 모양새를 갖추어야 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참 문제가 크네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